안녕하세요! 어우 날씨 하이팅 타뜸 자 우리가 아까 공평을 봤잖아 아... 너무 무섭지 내가 너무 아쉬울까봐 하나를 더 준비했어 좋아요!! 나 진짜 싫어한다 재미있는거 보자! 보니깐 공평을 보고 있는거야 지금?! 치겠네 진짜 와 나 집에 갈래 이제 고생했어? 네오리젠 고! 가자 아 빨간색 하지마 무서워 벌써 그저가 진짜 무서워 빨간색이네 제일 무서울 거 같아 뭐야? 형들 좀 가지마 그냥 왜 들어가는 거야? 그냥 가봐 아니 잠 좀 자 제발 교복인가? 포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뭔데? 뭐 누군가 찍고 가는 거다? 뭐 폐가 체험 이런 건가? 그런지 그러면 동영상 오 마다 시 오 마다 시 오 마다 시 오 하하 와 진짜 어그로 대박이다 와 야 개 깜짝 놀랐어 아 또 뭐야 학생 됐네? 아 진짜 힘 빠진다 왜 뭔데? 왜 자꾸 종소리 들리지? 그러니까 종소리 무서워 오 진짜 가나 봐 우리 시 오 니가 누구한테 오 웅 가기로 했나?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아 왜 들어가는 거야? 왜 이렇게 종소리 들리 많아 다 오 웅 오 웅 근데 꼭 저러애들이 먼저 죽는다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 웅 오운 오 오 웅 미친 이러라 false 사랑 있지? 사랑은 있는데 다 흑д풀이 흩어진 거에요 지금? 뭐야? 신랑이 내 손이라! 이래! 이야! 둘이 우리 자자자. 우리 좋아. 네오리진. 나 진짜 무서웠어. 저거 가. 오늘. 아!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서워요 보고싶어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. 아까 목 돌아가는데 진짜.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 목만 돌아가면 그래도 그럴 것 같아. 근데 눈동자가 없잖아 그거는. 눈동자가 없어? 그러니까 되게 그냥 딱 봐도 귀신 괴물 막 이런 거잖아. 아 나 약간 목 아파 지금. 소리 너무 짙어가지고. 지금 목이 아파. 진짜 제일 무섭다 진짜. 괜찮아? 다시 그리니까. 이쁜거 dissect. 눈을 닫고 가면 또 잘해서bolting. iten고 이럴 때까지도는 장소에 들어갔으면 안 돼. 덧붙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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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